다음은 송재관 회장님께서 출연하셨는데요. 이분은 편안한 잠재들 제공하는 전작과 없는 온수 밑으로 굉장히 활약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실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송재관입니다. 순서가 배정이 되고 토까스 뒤에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더 떨리네요. 죄송합니다. 아마 거니까 잘 못 불러서 이해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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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